안녕하세요. 저는 월반 종룡을 하고 있는 해송부 3학년 작용인 교회라고 합니다. 저희는 입시 준비를 작품뿐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. 대회 준비나 콩쿨, 그리고 쇼케이스 등 다양한 연습들을 통해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었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취향상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작품 연습까지 동반을 하니까 짧은 기간 안에 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제 자신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의 마침내 문별 전체의 성장은ible 6 октя수aria 지금은 난 전체의 강도와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전체의 간식이 우리의 기간에 있는 강도와 같은 경우를 하여 아멘